츄크림 츄크림이야? 나도 정상이야 대박 츄크림이 있는데로 빵말고 크림 있잖아요 왜? 아니야 아니야 네가 사 갠식이야? 제가 하나씩 뜯어주는 거야? 자기가 제일 맛없는 데 먹었으니까 이거 맛있는 거 먹게 내 밑에 밑에 넣어 장희야 나도 그냥 먹어 장희야 나도 장희야 샀는데 장희는 샀는데 인사 조심 나 틀었어 나도 틀었어 야 너희들 왜 나 괜히 먹으라고 너 왜 이렇게 클럽한지 나 안 먹었어 나 안 먹었어 나 안 먹었어 우리 언니 파는 데가 있어 다시 시작해 다시 시작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번이 제일 노래가 좋은 거 같아요, 나 노래가 제일 많이 좋아 제일 쉬워서 노래가 스테이보다 그냥 제일 쉬워서 나는 너무 좋아, 할 게 없어 나는 효과만 잘 내주면 안 써도 제일 좋아, 명곡이야 발 썼네 윌리엄 썼네